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문제 1번의 기본작업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는 교재 내용을 참조하셔서 A3부터 시작하셔서 F9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서식 지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1부터 F1까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홈에 가시면 맞춤이 있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글꼴은 맑은 고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맑은 고딕 그 다음 글꼴 크기는 1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 16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시고 밑줄에서 이중 밑줄 클릭합니다. 첫번째 제목 서식 두번째는 A4부터 A6까지 선택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7부터 A9 B4부터 B6 F4부터 F6 F7부터 F9 5개의 영역을 컨트롤 키 이용하셔서 선택을 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맞춤이 있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A3부터 F3까지 선택하신 다음 홈에 가시면 스타일이 있고요. 셀 스타일에 가셔서 강조색 O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C4부터 C6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메뉴를 클릭하시고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 80에서 90%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결 모양 때문에요. 얘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입니다. 문자를 대신하는 기호 골뱅이를 입력하시고요. 골뱅이 뒤에다가 우리는 퍼센트 기호를 표시하는데 문자로 퍼센트 기호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문 꺼서 퍼센트 입력합니다. 보기처럼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라고 보여질 거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음은 D4부터 D9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이름 상자에다가 배점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다음 A3부터 F9 영역을 선택하시고 홈탭에 가시면 글꼴의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다시 한번 테두리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다섯 문항에 서식 지정하는 문제를 실습하셨고요.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4부터 H18 셀까지 선택하신 다음 홈에 가시면 스타일이 있고요.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요. 학번이 2025로 시작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left 함수 입력합니다. left 왼쪽에서 우리는 학번이 입력된 A4를 선택하되 A4, A5, A6 행위 위치가 달라질 수 있도록 F4를 한번 두번 누르셔서요. A열은 고정, 행위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합니다. 심표 4를 입력하시고 그 값이 문자 2025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화면을 살짝 확대했을 때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하시고 A열은 고정, B열, 행위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하셔서 그 값이 2025와 같습니까? 그렇다면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빨강을 선택 그리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학번 데이터 앞에 왼쪽의 네 글자가 2025에 해당한 데이터만 찾아서 전체 행에 대해서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빨강으로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작업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응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일단 요일을 좀 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D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등호 입력하시고 요일을 구한 함수가 위크데이 함수입니다. 위크데이 함수 입력하시고 그 다음 바로 왼쪽에 있는 응시일을 선택 응시일이 월요일부터 응시를 선택하시고 리턴 타입을 월요일이 숫자 1로 지정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표 월요일이 1로 시작하는 거는 2번 리턴 타입 2를 선택하거나 직접 2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숫자가 구해지는데요. 현재 5라는 숫자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1, 2, 3, 4, 5니까 금요일이라는 숫자고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면 1이 월요일 2가 화, 수, 목, 금이라는 표현입니다. 7은 일요일이고요. 그래서 1부터 5까지는 평일이고요. 그 외에는 주말이라고 요일에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if 만약에 조금 전에 구한 위크대의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요. 작거나 같습니까? 5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심표하시고 평일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주말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합니다. 물론 직접 이렇게 타입핑 하셔도 되고요. if 함수가 어려우시면 함수 삽입에 가셔서 첫 번째는 조건, 조건에 만족했을 때 그 다음 결, 만족하지 않았을 때라고 작성하시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1부터 5까지는 평일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나머지는 주말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평균을 가지고 아래쪽에 학점 기준표에 가서 찾아서 우리는 학점을 찾아서 표시하고자 합니다. i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평균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average라는 함수를 입력하시고 더블 클릭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가로 닫고 엔터 그 다음 88점은 80점 이상 90미만에 해당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b라고 학점을 표시할 건데요. 등호 다음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요. hlookup이란 함수 입력합니다. hlookup hlookup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함수 삽입 누릅니다. hlookup은 첫 번째 lookup value 찾을 값은 average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table array는 학점 기준표에 가서 학점 기준표는 c12부터 k14인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고요. 첫 번째 행에 가서 평균을 찾고 우리는 하나 둘 세 번째에서 학점을 가져오겠습니다. 3이라고 입력하시고 정확하게 딱 잃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셔도 됩니다. 또는 true 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해당된 데이터 학점을 찾아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학과가 경영학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학과와 경영학과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A24에다가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조건을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 직접 타이핑을 하셔도 되고요. 다음은 경영학과의 평점의 평균을 구하고자 합니다. D24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D-Average 라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D-Average 함수 인수를 정확하게 모르시겠다 하시면 함수 삽입 활용하시면 되고요.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 필드는 평점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평점을 선택 조건은 학과에 가서 경영학과를 찾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구한 값을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반올림을 하는 함수는 라운드 함수입니다. 라운드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고 함수 삽입 눌러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라고 2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볼까요? 커뮤니케이션 회계 경영 전략이 모두 70 이상인 학생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겠다. D37 셀에 갖다 놓고요. count if 를 쓰는데 여러 개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count if s 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직접 입력하셔도 되지만 마법사를 사용하시겠다 하시면 함수 삽입을 누르시고 첫 번째 조건의 범위는 커뮤니케이션 에 가서 그 다음 조건은 크거나 같다 70 이라고 입력 두 번째 조건의 범위는 회계를 선택하시고 크거나 같다 70 이라고 입력 세 번째 경영 전략을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입력할 수 없는데요 스크롤 막대를 내리셔도 되고 탭 키를 누르셔도 돼요 크거나 같다 70 이라고 입력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세 개의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는 세 건 있습니다 세 명 있습니다 라고 3이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입학 코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과의 앞에 세 문자와 입학 일자의 연도를 이용하여 입학 코드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왼쪽의 세 글자를 추출해서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할 건데 일단 왼쪽에 세 글자를 추출할게요 레프트 함수 입력하시고 바로 할까요 학과에 가서 심표 3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면 학과에 가서 왼쪽부터 시작하여 세 글자를 추출합니다 그 값에다가 뒤에다가 엠퍼센트 연산자 이용하셔서요 연도를 추출하겠습니다 이열함수 쓰실 거고요 이열에 미치는 바로 왼쪽에 G29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연도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입학 일자의 연도가 추출되어 엠퍼센트 연산자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첫글자만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시하고자 할 때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PRO PER 함수를 더블클릭 가로를 닫는 부분을 레프트에 끝나는 곳에 닫으셔도 되고요 이열이 끝나는 곳에 닫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문자에 가로 닫으셔도 되고 아니면 전체에 대해서 가로로 묶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첫글자는 대문자 표시해 주셨고요 계산작업 다섯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작업 첫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작업의 첫번째 문제는 부분합을 작성하는 문제인데요 부분합 문제가 나왔다면 정렬을 합니다 학과를 선택하시고 오름자순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텍스트 오름자순 정렬 클릭합니다 다음은 데이터에 가셔서 부분합을 클릭하신 다음 조금 전에 정렬하셨던 학과를 기준으로 합계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최대를 선택 그 다음 합계가 선택된 상태에서 확인 다시 한번 부분합을 실행하기 위해서 부분합을 클릭하시고 평균을 선택하신 다음 합계에 대한 선택을 해제하시고 기본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 3개 항목을 선택하되 조금 전에 구한 최대값도 표시할 거고요 지금 구할 평균도 표시할 거라면 새로운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꼭 해제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부분합 실행한 결과와 제시된 그림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에 데이터 통합 문제를 보겠습니다 표1 표2 표3 에 작성된 데이터를 표4 영역에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F4부터 I8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에 통합을 클릭합니다 우리는 합계를 표시하겠다 함수 합계를 선택 참조해 오셔서 표1의 학과부터 데이터 A4부터 D8까지 선택하고 추가 두 번째 표2도 마찬가지로 A11부터 D15 영역 선택하고 추가 다시 A18셀부터 D22까지 표3의 데이터를 선택하고 추가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행과 왼쪽 전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합치겠습니다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표1부터 표3의 데이터를 가지고 합계를 구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를 작성하기 위해서 단추를 선택할까요 개발도구에 삽입에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하시고 G3부터 H4 영역에다가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매크로의 이름을 총점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기록 클릭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릅니다 총점은 E4셀을 클릭하는 작업 그 다음 등호 입력하시고 소양인증 더하기 직무인증 엔터 눌러서 아래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십니다 범위가 지정된 걸 해제하기 위해서 이메셀 하나만 선택해 주시고 개발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면 매크로 기록은 종료가 되셨는데요 텍스트를 수정하기 위해서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시고 단추 위를 범위 정하신 다음 총점이라고 텍스트를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삽입에 가시면 도형이 있고요 자본 도형에 작각형 빗면을 클릭하신 다음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G6부터 그 다음 H7 영역까지 드래그합니다 텍스트를 채우기라고 입력하시고 빗면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 채우기라고 입력하고 기록 버튼 누릅니다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된다면 확인 버튼 눌러서 A3부터 E3까지 선택 그 다음 홈에 가셔서 글꼴의 채우기에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다른 서식 없다면 우리는 개발 도구의 기록 중기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총점 정도 지워보시고 맞게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두 번째 차트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합계하고 2023 요소를 지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합계 계열을 삭제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2023 계열을 삭제하려면 여기서는 좀 수정이 어려울 것 같죠 이럴 땐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누르시고 기존 영역을 깨끗하게 지우신 다음 구분의 글로 장악하지만 2023 데이터는 표시 안 할 거니까 2024부터 2026 까지만 선택하고 확인 차트 종류를 변경하기 위해서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에 누적 세로 막대형을 선택하고 확인 다음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고 수식 입력줄을 등호 입력하신 다음 A1셀과 연동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엔터 다음은 근로장학 계열만 선택하신 다음 차트 요소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할 건데요 안쪽 끝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합니다 다시 차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을 선택한 다음 테두리에 가셔서 맨 아래쪽에 둥근 모서리 체크하셔서 차트의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에 차트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실습하셨고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한 화면과 비교해 보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작업부터 기타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뺏이 이어생